자 복장 이상하죠 자 이것은 제가 가지고 놀던 헬멧입니다 지금부터 10분 들을 테니까 트위터에 한번도 이재명 도이사에게 응원의 메시지 라든가 좋아요 리트잇 한번도 안하시는 분들은 10분 동안 꼭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이재명 도이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을 보십니다 위기 과정 어려움에 처한 과정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그 다음에 가치단체의 관심 아래 일단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화이팅 자 복장 이상하죠 자 이것은 제가 가지고 놀던 헬멧입니다 지금부터 10분 들을 테니까 트위터에 한번도 이재명 도이사에게 응원의 메시지 라든가 좋아요 리트잇 한번도 안하시는 분들은 10분 동안 꼭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이재명 도지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을 보십니다 위기 과정 어려움에 처한 과정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그 다음에 가치단체의 관심 아래 일단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화이팅 자 복장 이상하죠 자 이것은 제가 가지고 놀던 헬멧입니다 지금부터 10분 들을 테니까 트위터에 한번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응원의 메시지 라든가 좋아요 리트잇 한번도 안하시는 분들은 10분 동안 꼭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이재명 도지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을 보십니다 위기 과정 어려움에 처한 과정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그 다음에 가치단체의 관심 아래 일단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화이팅 자 복장 이상하죠 자 이것은 제가 가지고 놀던 헬멧입니다 지금부터 10분 들을 테니까 트위터에 한번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응원의 메시지 라든가 좋아요 리트잇 한번도 안하시는 분들은 10분 동안 꼭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이재명 도지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을 보십니다 위기 과정 어려움에 처한 과정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그 다음에 가치단체의 관심 아래 일단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화이팅 이쪽으로 집중 allies 이재명 도지사님 화이팅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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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 아이 나오시 네 아니